후진 씨 뭐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마스크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손 소독제예요 네 그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찍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스크팩이에요? 아니 이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 홍삼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홍삼액이 몇 개냐면 총 17개예요 그러기 딱 모자까지 제 건강을 책임질 홍삼입니다 거의 일일 일팩 하려고 그럼 마스크팩처럼 일일 일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 일주인크 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일일 일주인크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빨래할 때 넣을 수 있고 근데 제가 홍삼이 혹시라도 터질 수도 있어서 불안해가지고 여긴 옷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아 그래서 어디에 놓을 거예요? 여기 자크가 없구나 여기 잠그는 자크가 있어야 되는데 응? 지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렇게인가? 다 부으진 이거 이렇게 하면 다 홍삼이 떨어지지 안 들려요 그치? 그냥 봉투 하나 챙기면 안 돼? 해답 발견했어요 아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연진 씨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지 이거 잠그는 게 성공 잠옷 자랑해요 이게 되게 시원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어 이게 되게 유용해요 이거 아세요? 오 대박이야 너도 하나 사고 싶지 어디에 샀어? 누나 사줬어 마지막으로 목도리까지 목도리 와우 첫 번째 칸은 끝 너 코트 챙겨? 롱패딩 말고 코트? 응 너 코트 있어? 있지 근데 왜 하나도 안 입었대요? 근데 나 원래 코트 남자 아니야 나 원래 패딩 남자예요 코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인데 구겨질까 봐 아니 근데 우진은 코트랑 잘 어울려서 그치? 나 오늘 브이앱 때 내 모습 봤는데 그래도 괜찮았나? 아니야 어 거의 다 끝났어요 할만해요? 지금 이제 코트를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검정색 우리가 또 그거 있잖아 우리가 롱패딩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갈까 말까 지금 고긴 코트 이쁜 거 있는데 갖고 가고 싶은데 뭔지 알지 체크는 네 다리를 엄청 차지 진짜 아 코트가 이거 끝이야 여기다 너 코트 넣으면 그냥 끝이야 아니 원래 코트를 엿다가 내려고 했었는데 아니 여기다 넣어도 이게 안 닫아질걸 이렇게 오케이 코트 포기 너 전기장판 안 가져가? 이진이가 전기장판 진짜 좋아하는데 전기장판 진짜 좋아해 알라이 오케이 잠겼습니다 뭐 했다고요? 잠 깼다고? 잠겼다 잠겼다 그럼 이제 오케이 이제 딱 2분만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찍으면 올려주세요 팬츠 파면 좀 슬픕니다 형 짐 다 샀어요? 저는 옷만 샀는데 이제 모자랑 뭐 이런 것 정도 모자렐라 모자렐라 모자렐라? 신데렐라? 모자렐라? 코트 포기하니까 너무 야무지네 코트 포기하는거 왜 하는거 왜 야무지에요? 코트 포기하니까 여기에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 야무지게 야무지게 집어넣었다고 여기 공간에다 침대 옆에 프렌치프라이 있어 어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어 제가 뭐 갑자기 고스티가 저한테 손가락을 달래요 아닌가 제 손가락이 그냥 치즈스틱 같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갑자기 팬들 사이에서 계속 제 손가락으로 아니 우진이 손이 진짜 작아요 치즈스틱보다 이거 치즈스틱이 감자튀김인줄 알았는데 그냥 감자튀김 맞아요 근데 그냥 치즈스틱 느낌 귀엽다 귀엽다 그니까 귀여운데 따라왔더래요 집에 있고 저도 귀여운거 있어요 저도 어? 저도 있는데요 귀엽죠 이거 저도 있어요 저도 이 신발도 벗겨지고 3집대 김지현입니다 멋있는데 이거 여기도 귀여워 내일 이거 고마 패션 잘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응 일어서요 한번 고려해볼게요 괜찮은거 같기도 저도 귀여운 인형있어서 자랑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잠을 책임져주는 제가 그렇게 맨날 말하던 하나 더 있어요 말하던 김배기입니다 김배기야? 귀엽다 뿅 귀엽죠 키키예요 키키 키키님 왜 키키예요? 너는 왜 프린스야? 그냥 봄님 이렇게 주셔서 야 너 작가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서 아 진짜요? 내가 친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지블이 이거 한 컷에 두 명을 담지는 못해? 왜 자꾸 너가 좀 뒤로 가볼 사람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지 재미있게 한번 해봐 제가 방금 거실에 있는데 다 샀어요 이미 어제 나는 저거 캐리어보다 들고 가는 거에다 뭐 놓고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 맞아요 비행기에서 쓰레 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부서지는 거 아니야? 보통 이거를 저기다가 하는데 다 샀어? 응 어 카메라가 과열 되었습니다 카메라 시켜 주십시오 안녕